오늘은 감사할 줄 아는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. 공기업에 다니는 남성이 블라인드의 어머니에게 김치 받았는데 감사 전화 안 하는 아내라는 글을 씁니다. 우리 어머니가 맛있는 김치 우리 집에 보낸다 하시고 보냈더라고. 내가 정리 끝내고 어머니께 감사 전화 드릴 수 있어? 라고 물었더니 나보고 하라더라. 감사 전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? 라고 말하는 부부가 있습니다. 솔직하게 말해서 저 정도도 못해주는 여자랑 사귈 거면 왜 사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어머니가 아들만 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먹으라고 보낸 게 확실하고. 남편에게 점수 따고 어머니께 점수 딸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인데. 그거 꼴랑 감사 인사 하기 싫다고 지을리라는 게 이해가 안 될 따름이죠. 너가 해라니 먹으라고 보낸 건데 니가 해. 뭘 바라냐 효도는 셀프로 니 스스로 해라 제발. 이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댓글이 보이시나요? 어머니 생신에 문자 한 통 드리라 했다가 대리효도 소리 듣고 엄청 싸웠다 내가 잘못한 거냐. 올해 상견례하고 10월 결혼 예정인 커플이고. 상견례 이후 부모님 뵙거나 연락한 적 한 번도 없다. 근데 이번 주 금요일 어머니 생일이라 여친에게 축하한다 문자 카톡 하나만 드리자 말하면서. 가족들 사이니까 연락 미리 드리면 좋은 거다라고 말했는데. 가족 같은 소리 안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내 가족이야 나는 오빠랑 결혼하는 거지 시어머니는 상관없다.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니까 가족이지. 오빠 장난쳐 혼인신고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때면 오빠만 나오고 시어머니는 안 나오는데 뭔 가족이야. 내 어머니가 아니라 오빠네 어머니인 거야 대리효도 시키지 말라고. 지금 나한테 연락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대리효도 시키냐고. 나 기분 다운됐어. 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. 더더욱 놀라운 건 효도는 셀프야 자발적으로 연락하기 싫다는데 왜 그걸 시키는 거지? 나는 우리 여성들의 공감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생일 축하드립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기 싫은 게 이 여자들인데. 여러분은 이런 여자들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신가요?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. 고작 감사 인사 한마디 문자 보내는 거 10초도 안 걸리는 거 하기 싫어서 대리효도 이연병을 떠는 여자와 결혼하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. 대리효도 대리효도 이지라를 하는데 삼성다니는 남성이 내 성과급으로 우리 집 200 처가댁 100주려 하는데 기분 안 나빠하겠지? 라는 말을 올립니다. 당연히 삼성다니는 남성이 혼자 열심히 해서 번 돈이니까 본인 집에 많이 쓰는 것도 당연하겠죠.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너네 집에 100을 주고 처가댁에 200을 들여라. 처에게 잘하는 게 훨씬 좋은 거고 너가 처에게 잘하면 쳐도 두 배로 너에게 잘한다. 라면서 남성에게 대리효도를 강요하는 우리 여성들. 자기 부모한테만 잘하려고 하는 배우자만큼 정떨어지는 게 없다. 라는 식으로 본인이 열심히 번 돈이지만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우리 여성. 돈이 많다고 화목한 것도 아니다 돈 잘 번다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대리효도 시키는데 어떻게 화목하냐. 라는 식으로 돈으로 대리효도 시키는 게 화난다는 우리 한국 여성. 남편이 한남새끼였다. 결혼 2년 차의 남편은 대리효도 강요 한 번 한 적 없고 시어머니도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완전 만족했다. 명절에 가면 내가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음식을 차려준다. 근데 다음부터 명절 때 우리가 일찍 가서 요리하는 거 도와주자고 말하더라. 본인 집 우리 집 둘 다 도와주자는데 이 인간이 미쳤는가 싶더라. 미친 소리 하지 마라고 말했고 남편 새끼 입에서 저딴 소리가 나오는 게 열받는다. 라는 우리 여성들. 자기가 필요한 이득은 쏙쏙 골라 먹으며 그 이득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지금 여성들입니다. 물론 그렇지 않은 여성도 분명 있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. 우리 엄마가 담주의 생일인데 혹시 축하한다고 카톡 하나 남겨줄 수 있어? 라는 식으로 문자 하나 딸깍 보내달라 부탁하는 것도 계연병을 떠는 여자인지 확인해야겠죠. 제발 저딴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주세요. 여러분의 인생만 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까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시어머니를 가족 취급도 안 하는 여자랑 왜 결혼함? olduğunu 보여줘요. 너의 손님은 불가ання dieser 셀 hust mag 하나ankwa.